오늘은 용인에 있는 IT컨벤션 아모르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예시콜은 총 2개이며 아모르홀은 2층에 있습니다. 흥덕 IT벨리 건물의 예시장이 있으며 1층 로비는 넓고 하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있으며 은행이 있어서 추기금을 준비하기 좋았습니다. 주차장은 총 1,800대 주차 가능한 넓은 공간을 확보했고 2시간 무료 주차이며 추가 10분당 300원을 받았고 청명역 2번 출구에서 15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. 2층 로비는 화이트톤의 넓은 공간이었고 2개의 홀이 한 층에 같이 있다 보니 하객들이 많았는데요. 가장 인기 있는 시간대인 12시 타임에는 사람들이 많아 복잡할 것 같습니다. 신부 대기실로 가볼까요? 대기실은 화려한 조명이 돋보였고 커튼 장식과 꽃 장식이 잘 되어 있어서 신부 유자 주변으로 신경을 쓴 게 느껴졌습니다. 아모르홀은 어둡게 예식이 진행되며 버질로드와 단상 주변으로 꽃 장식과 화려한 조명이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주의고 오늘 시간일 때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버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짓다가 보게 되는데요. 이 순간이 알던 추억을 남을 수 있도록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겨울이 지난 뒤 다시 구매하는 것을 믿으며 변함없이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모든 예식을 마쳤는데요. 신랑님, 신부님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IT컨벤션 아모르홀은 1800대 주차 가능한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층고가 높고 로비가 넓어서 답답하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 대수가 많아서 이동이 편했습니다.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